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OTT 업체들이 올해부터는 15세 이상 관람가와 같은 등급 분류를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영동위가 다음 달 2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기대 효과와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산복도로를 배경으로 신비한 분위기의 심야 카페와 손님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OTT 심야 카페 시리즈는 좋은 반응을 얻어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대규모 상업 개봉이 이뤄졌고 그 뒤에는 다시 OTT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와 OTT 콘텐츠의 경계가 무너지고 영상물이 실세 없이 제작되면서 등급 심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나 12세 이상 관람가와 같은 등급 분류에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아 그동안 OTT 업체들은 자체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됐고 다음 달 28일부터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시행됩니다 OTT 업체는 영등위 심사를 거쳐 자체 등급 분류 가능 업체로 지정받게 됩니다 책임자가 지정돼 있어야 하며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64.8%가 OTT 업체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등급을 낮춰서 분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5%에 달했습니다 영등위는 책임감 있는 자체 등급 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등급 적절성 검토를 위한 감시와 사후 관리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